오늘 언해받고 성시된 하느님 말씀은 학계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계 2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남한군의 여하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러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하의 말이니라.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하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하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하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가까이 있는 분과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의 기쁨과 영광이 됩시다. 오늘 학교에서인데요. 원래 우리가 이 2장 9절이 원단 말씀입니다. 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이 말씀인데요. 원래 1절부터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총독 서르 바벨과 대사장이었으면 아니라 포로에서 기한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기록한 제일 큰 목적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재촉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고 빛이 536년 예루살렘으로 기한하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이 있었고 또 536년 요소와 서르 바벨을 중심으로 기한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느님의 명령 따라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과 주변 주민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무려 16년간이나 하느님의 성전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 없이 예배된 일에 순응했다는 것. 그 말은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항패된 예루살렘과 그 무렵 수학의 실패로 고난을 겪었고 각자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BC 520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솔에게 오직 하느님께서 맡기신 임무인 성전 재건에 삶의 우선수를 줄 것을 강조하고 또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또 그 중심의 삶으로 들어갈 때만이 하느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인데요. 두 번째 것은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입니다. 요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고자 가장 먼저 기론부 세운 선지자 학계에게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즌의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이죠. 그에 비하면 지금 짓는 서루파벨 성전은 외형은 아주 매우 초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건된 성전은 하느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함께할 것이니 서루파벨과 요하사와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으로 큰일하는 하느님의 뜻과 재건될 성전의 외관상 보잘것 없으며 예수 그리스에 오실 것이므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욱 영광스럽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눈에 드러나는 기준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섬성체의 정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오늘 이 학계에서 2장에 학계의 선지자의 두 번째 요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때 학계의 선지자가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요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요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사할대일의 아들 요다 총독 서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사장 요소와 남은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7월 21일은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데 장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은 추수를 마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로 그날의 요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서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다 총독 서루파벨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1차 포로기환의 인솔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하수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성전을 건축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향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의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이란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 백향물 가져와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루파벨 성전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학교의 동료로 한 달 동안 세운 서루파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한없이 초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재근한 성전을 보면서 실망했던 것입니다. 사절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서루파벨 성전은 그에 훨씬 못 미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학교는 재근한 성전의 초람을 보고 시리와 자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세임을 주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게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 칭찬받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는 크고 작음이나 또 교회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의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교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주로교교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고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BC 536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약속된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하님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학계에서의 말씀대로 유다통독 서루파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와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하님의 성전을 회복했던 것처럼 현재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장단기 결석자들을 찾아서 현장 예배를 해볼까 또 새가족 3.11조 스마트 스타트만의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매의 용광을 나타낸 삶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남한군의 요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니 이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진동시키는 것과 같이 엄청난 변화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전 회복을 통해서 하느님의 용광이 성전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국 강야 40년 동안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승마기 이동하는 곳곳마다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했고 하느님의 임자심이 가득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러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요가의 말이냐. 언도 내 것이요. 검도 내 것이냐. 만군의 요가의 말이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는 지금 다시 재건되는 이 성전이 비록 초라하게 보이지만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이 지금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것은 앞으로 정말 등장하실 예수 그리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소가 등장하실 때 참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그리소 안에 가득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은과 검도 하느님의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위축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지혜나 은과 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소의 이름의 근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군의 요하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망군의 요하의 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결국 그리소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나중 영광이란 참 성전으로 등장하실 예수 그리소의 영광을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이 말씀은 참 평강은 참 성전으로 오실 그리소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실대에 지신 예수 그리소께서 성전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소는 이 상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려고 선지자 제스상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몸된 교유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전의 영광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재건대는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에 영광과 근능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은 참보배이신 예수 그리소의 영광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무너진 우리의 내면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재근대기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 평강으로 예수 그리소의 영광이 가득한 찬 성전을 세워나갈 길을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폴에서 돌아와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많은 방해와 반대로 인해서 중단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자기들이 살집을 짓고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의 선지대의 책망을 듣고 또 돌이키고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2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복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하느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태본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금도 은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여행에 하려한 성전보다는 내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 이제 거의 이번 주간이 마무리입니다. 그때 말씀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영적 유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층만을 통해 2, 3, 7 나라 오총조동 보건바를 위한 본당 헌역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가 라스트 천의 헌신자가 되어서 본당 헌당의 작품을 남기는 주의계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는 이 말씀이 본당 헌당의 동참한 가슴과 자녀, 소 또 산업의 현장에 사실적으로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 3의 하나님 24시 기도로 또 소통하는 삶을 통해서 25시 영원의 응답, 나의 수준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 보좌의 축복, 초월적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본당 헌당 이후에 더 큰 영광이 나타날 사천말씀 운동과 또 1만 현장 전도 제자, 70군데 말씀 증거할 지속할 제사를 세우는 무너지지 않는 사천말씀 운동, 정말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이 스타트로 나가는 스타트만 삼겹줄로서 낮은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2, 3, 7, 8로 5천정도 보고마의 선교를 위한 언약적 비전을 향한 할미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영원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